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시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총선용 의회 폭거라며 탄핵안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지 3주 만입니다.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입안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뒤인 내일 과반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라며 민주당의 총선용 의회 폭거라 반발했습니다.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처리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밤샘 연좌농성 돌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사무실과 공관을 점거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회의 예정 시간은 오후 2시지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치는 종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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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